그... W... W 방향? W 방향에 지금 차... 차가 3대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걸로 애들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내린 다음에 애들을 조질게요 차 타러 온 애들 어 미친 옥상에 떨어져... 일단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 저기 있구나 저 여기서 파미하고 그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총만 먹고 저기 그 뭐지? 옆쪽에 있는 저 파란색 건물? 거기는 애들이 내렸거든요 저 그쪽으로 갈게요 아 권총으로 싸우네 어떤 애 총 없어서 저 잡으러 갈게요 아마 지금 모기 파밍 잘 안 돼 있을 거거든요 애들 그니까 여기 권총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배는 애들 AK로 이렇게 싸우고 일단 한 명 다운 AK 지금 쓰시는 거예요? 다른 애예요 세 방 맞췄어요 이렇게 쓰는 애 같이 죽여줘야 되는데 불쌍한데 혼자 하면 있어요 여기 안에 여기 있다 오케이 다운 더 있을 거예요 바닥에 차 소리 여기 있다 차 안 내렸거든요 아직 내림 한 명 딱 이거 경찰차 엄청 많아요 여기 경찰차 엄청 많아요 어디에서 보신 거예요 도대체? 차 소리 들려가지고 어 한 명 더 있다 두 명 더 있다 두 명 더 있다 아 나만 나만 이상한가 봐 두 명 더 S 방향 남쪽이요? 한 명 다운 한 명 더 있어요 다운 어우 나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 뭐야 와 벌써 5킬이야 와 방송하셔도 될 거 같은데 그래요? 방송하세요 방송해도 될 거 같은데 진짜 혼자 그냥 다 잡는데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확실히 많아서 여기 두 명 한 명 다운 비치기 하려고 그랬어요 한 명이 한 명 더 다운 어 쟤 뒤에 쟤 뒤에 잠깐만요 조심조심 오케이 나이스 투구 투구 쓰세요 투구 투구 쓰세요 투구 어우 어우 죽뻔했네 금방 일자로 있어가지고 제가 한 대 쳤어요 ㅋㅋ 저도 있다 찾았다 찾았다 어 어디 계세요 어디 와 내가 애들을 약올릴 때도 있네 아하하하 와 수리탄 떴쪘다 미친 한 방 맞췄어요 어? 갈매기가 안보여 갈매기 어디갔지? 아 저기있네 와 뒤질 뻔했네 와 경찰 저거 잡았어요 아 제발 아 제발 어딨어요 어디 어디 와 근데 진짜 방송해보세요 한번 진짜 방송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겠네요 진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강추해요 제가 시청자 1순위 할게요 제가 제가 그래픽카드 바꾸고 부근 만들게요 부근 감사합니다 어 좌패 지프 S 방향 그 고추참치와 그 고추잠자리 있잖아요 고추잠자리가 그 고추참치 도와주는 애잖아요 제가 그거 하면 되겠네 여기 갔어요 지금 왼쪽으로 갔어요 저 있다 내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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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내렸어요 집으로 들어간거 같은데 아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명 다운? 한명 들어갔어요 네 한명 집으로 어 나온다 나온다 나왓어요 집에서 나와요 어디있어요? 나왓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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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 1년동안 잡으러 가볼게 찾았다 하맥다운 또 없으려나 미칠거같은데 와 혼자 다 잡으시네 진짜 와 대단하다 진짜 오 여기앞에 똥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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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차에 한명 타고 있어요 한명 타고 있어요 네 내렸다 한대 맞췄어요 오 잠깐만요 어 어디어디 아 아 아 맞았어 개피개피 아 제대로 맞췄어 오 벌써 개피 만들었어요? 미친놈이네 저거 다운 예 스나 먹은거 같은데? 길립쇼트 들고있는거 보니까 어 스나 들고있다 아니다 스나없어요 한 30개 가시는거 아니에요 이번에? 근데 스나가 없어요 스나탑만 들고있어 스나총알이 뭐에요? 1912? 아니요 308인데 들었거든요 근데 스나를 안들고있고 스나탑만 들고있어요 뭐야 얘 그럼 이새끼 들고죽은건가? 아니요 들고죽어도 그거 안에 들어가는데 똥차니까 저 조질게요 따라갈 수 있거든요 저기가 두명인지 한명인지 확인해야될거 같은데 한명이다 한명이에요 그리고 딴에 뚜벅이 또 있어요 어이구 제발 뒤집히면 안돼 아 갈매기 안보이는데 어디가있지? 일단은 싸울게요 C7쪽에 있거든요 C7? 저 C7인데? 어 경찰차도 있어요 경찰차 내렸어요 저 새끼 저 새끼 차 한대 박았더니 터질라그러네 오우 폭격폭격 폭격조심 저 말고 쟤가봐 아 졸라 따라오네 미친놈 이거 저 꼬리하나 물고가요 아 저 앞에 두명이나 더 있네 아 큰일났다 타세요 차타세요 한명 따 차타세요 뒤에 꼬리지는데 저 어 한명 떴다 어 저 차에 타네 경찰차 말하는거에요? 아뇨 위에 한명 떠 큰일났다 큰일났다 대신 내리세요 내리세요 어 터지는데 저 새끼 내려와요 네 저게 피해요 저격증 저격증 드셨어요? 아뇨 오케이 다운 어 나잇샷 와 저기있네 개몬.. 개멀리 쏘는데 개잘 맞추네 아 밑에도 쏘는 애 있네 밑에 차타로 가야겠다 밑에 차타로 가야겠다 아 얘들 파티인가 보네 명 찾으셨네 우워라 양각 잡혔다 bless خ 5등? 뱅뱅 뱅뱅